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월 강의가 시작되네요 3, 4월 강의는 교재가 요약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재는 좀 가벼우실 거예요 교재는 가벼운데 내용은 엄청 무거우실 거예요 책이 적은 만큼 분량이 많다 보니까 따라오시는데 조금 벅차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처음 진도를 따라오신 분들은 1, 6월 달에 내용을 안 배우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어렵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세법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잠깐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세법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 세법 시험이 2차의 과목 중에 공법 다음으로 과락이 많이 나와요 2차에서 공법이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세법 근데 세법은 어느 부분이 안 돼서 과락이 많이 나오시자면 여기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배우는 오늘 하면 3시간 반 정도 배울 건데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세법은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세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2차 통과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2차 점수가 세법이 안 나오시면 그래서 조세 총론의 개념을 일단 만약에 잡는다 했을 때요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조세 총론의 개념을 딱 잡았다 그러면 세법 16문제 중에서 최소 8개에서 최대 12개까지는 해결이 가능해요 조세 총론에서만 조세 총론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조세 총론을 못 잡는다 그러면 8개에서 12개가 날아가니까 아무리 많이 맞춰도 4개에서 6개 이상은 못 맞춰요 총론을 못 잡으시면 4개에서 6개 사이에서만 점수가 나오지 더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고생한 건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해결이 안 되시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세 총론 공부하다가 여기서 거의 낙오를 해요 여기서 거의 포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총칙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양도소득세라는 걸 이걸 잡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는 5개에서 7개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세요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간단해요 양도소득세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달락을 끊으셔야 돼요 아주 세분하게 나눠서 먼저 이론을 정리하고 그 이론하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가시면 돼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공부하실 때는 최소로 이 파트를 나눠서 공부하는 연습을 이걸 좀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법 같은 경우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 지문에 얼마 안 돼요 법에 그래서 매년 반복으로 출제되는 지문들이 이 지문들이 매년 나오는 지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총 지문이 16문제인데 계산문제 빼면 15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5문제에서 오지선다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네모 박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줄 빼면 다 해서 총 70줄 정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매년 반복으로 출제되는 지문은 대략 한 45줄에서 50줄 정도 돼요 50개 정도는 계속 한 년마다 출제되는 부분이 또 출제돼요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는데 출제하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번에는 똑같은 지문인데 이렇게 출제했어요 똑같은 지문인데 그냥 평범하게 출제했어요 그런데 그 지문을 참고해 가지고 그 다음 년 때에는 똑같은 지문인데 약간만 변형을 시켜요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또 그 다음 년 때에는 똑같은 지문인데 이렇게 또 변형을 시켜요 같은 지문을 약간씩만 변형을 시켜가지고 다시 반복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꼭 매번 출제되는 지문들을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출제되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하고 강의하면서 제가 말을 해드릴 거예요 말해드리고 지금 이제 이번 강의할 때부터는 어디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그냥 말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출제된다고 했던 지문들이 대략 시험에 나온 확률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했을 때 출제될 확률은 대략 몇 프로냐만 95% 정도 돼요 얼마 안 돼요 95%밖에 안 돼요 진짜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물 딱 보는 순간 이거 이대로 나온다 했네 이대로 나왔네 그냥 그대로 답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하실 들으실 때 너무 책의 분량을 너무 많은 것을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것만 몇 개만 체크하냐면 14개만 체크하면 돼요 어차피 계산 문제는 틀릴 거니까 14개만 그래서 14개만 맞추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14개를 맞추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 문제는 한 한 개에서 두 개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못 풀어요 시간 안에 못 푸니까 계산은 그냥 운 좋게 찍었는데 맞으면 좋은 거고 안 그러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세법 공부하실 때 제발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 세법은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제 어디 사이트에서 설문했던 것을 잠깐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제일 힘들고 제일 짜증나는 감옥이 무엇인가 투표를 했어요 제 1번이 세법이 당첨이 됐어요 세법은 해도 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세법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서 밑에다 댓글을 다는 게 세법은 보는 순간 짜증나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보면서 야 참 세법이 어떻게 1등이랬을까 저는 학교로는 1등 할 줄 알았어요 세법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등 했어요 거의 대부분 세법을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법을 포기하시면 내년에도 저런 먹고 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이 포기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강의 들으실 때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 어떻게만 공부하면 시험 볼 수 있겠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수업을 시작하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요 이제 6페이지부터 갈 건데 6페이지의 내용을 한 개씩 한 개씩 볼 때 너무 많은 걸 체크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칠판에 띄울 거예요 다시 띄운데 여기 안 띄우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아예 안 보셔도 돼요 1번에 조세정의라는 게 있죠 조세정의는 칠판에 안 띄웠네 안 띄웠어요 그럼 정의는 밑줄도 긋지 말고 그냥 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의가 뭔지는 알려드릴게요 조세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세금을 조달하는 거 이게 조세예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왜 조달한대요? 쓸라고요 왜 누가요? 필요한 사람이요? 누구에게요? 돈 낼 사람에게요? 끝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내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조세정의를 막 외우고 있고 조세정의가 뭔지 막 읽어보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조세 그러면 세금 걷어가는 거 그럼 끝 걷어가는 거 끝 됐어요 이제 이번에 특징에서 여기에서 부동산 합계론에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1차부터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이 지문으로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시험은 여기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내는데 교재들에 보면 이 내용을 써는 책은 거의 없어요 다 여기까지만 써놓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려면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디에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세금을 조달하는데 국가가 가져가면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라고 해서 줄여봐요 무슨 세금을 낸 거예요? 국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밑줄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러면 지방이 가져가면 지방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는데 어떤 세금이 국세고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의 종류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는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걸 국세라고 그래요 지방세는 지방의 예산으로 쓰는 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김포시 예산으로 쓰면 무슨 세겠는가요? 지방세 이거 지방세예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으로 쓰는 건 국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는데 어떤 세금이 국세예요 했더니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이 이게 국세라네요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학교론시험에서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상속증여세는 국세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이게 작년 1차 학교론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합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를 합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여기예요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밑줄을 한번 닦아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마세요 부동산만 체크하세요 부동산 그럼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부동산 밑에다가 거기에다가 두 개를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두 가지만을 말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만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토지와 주택만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시험 문제를 저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출제 의원들은 저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누군가에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봐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종부세를 안 내려면 어떤 거 사야 돼요? 그러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권해야 되겠는가? 상가 상가 건물을 권하면 되겠죠 왜 땅 사거나 주택을 사면 종부세 나올 수 있으니까 상가 건물은 빠졌네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 게 시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만 막 암기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암기를 하는 순간 세법은 안 풀려요 암기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걸 해석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요즘은 해석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을 말한다는 이야기인가? 토지와 주택 계속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토지와 주택만을 말하니까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은 종부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소득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소득세에서 거기서 소득세라는 것만 또 밑줄 그어보세요 소득세만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소득세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빈 공간에 두 개를 나눠보세요 두 개를 나눠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쓸 거예요 여기다 하나는 사업성 동그라미 하나는 사업성 X 사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하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하고가 나눠져요 소득세가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쩌다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이는가요? 계속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이는가요? 계속 계속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통칭해서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이 아닌데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소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소득세를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하고 소득세 종류만 자꾸 애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는 계속 들어오는 내가 내 주머니로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어쩌다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서로 구분을 해놔야 된가요? 아니면 그냥 한 군데다 뭐 하나 해야 된가요? 구분을 해야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세금 신고할 때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라 구분하여 신고해라 구분하여 그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체크하면 돼요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구분한다 이게 시험에서 네 번이나 출제했던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낼 때는 이렇게 내네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맞았죠? 양도와 종합은 구분한 거예요 그다음에 낼 때는 살짝 틀어 어떻게 뜨냐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틀렸죠? 똑같은 지문인데 살짝살짝씩만 트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오면 그다음에 또 내는 사람 어떻게 내냐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맞았죠? 분류가 구분이니까 이렇게 단어들만 살짝살짝 틀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지문을 살짝만 틀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게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하나로 묶은 게 좋겠는가? 나누는 게 좋겠는가?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거 따로 세금 신고하고 이거 따로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라는 속에 사업성이 있는 건 사업성이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서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도 이것도 국세라는 생각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시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누가 가져가는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국가가. 여기 국가가 가져가는 국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국세는 잡았어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들은 취득세라는 세금과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런데 대략 이런 정도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 세 개만 공부하면 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라는 거 재산세만 밑줄 딱 그어놓고 재산세 밑에다가 재산세 종류가 되는 것을 이거를 메모를 해보셔야 돼요 재산세를 물릴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잡았어요 다시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건 무엇과 두 가지만 있다겠는가 토지와 주택만 두 개 잡았네요 그러면 정부세 대상인 건 찾아냈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건 찾았어요 토지와 주택 그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돼요 그럼 문제 낼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냐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틀렸네요 이 내용 그대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과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를 지금부터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첫 문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내니까 재산세 대상물하고 종부세 대상물은 서로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해봤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어떤 세금이 국세고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지를 찾아봐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국가가 가져가면 무슨 세라고? 국세 지방이 가져가면 지방세 이런 거 쓸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세금 종류를 연습을 해요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됐죠?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몇 개만 더 붙여볼게요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세 특징은 알려드릴게요 지방세는 앞에가 지방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건 다 지방세예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다 지방세예요 또 지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도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표로 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표로 가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페이지요 7페이지 7페이지에 국세라는 표를 보세요 국세라는 표 속에 제일 밑에 농어촌 특별세를 봐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이라는 느낌이 나도 또 이거는 국세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들을 농어촌 특별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이 받아서 쓴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받아서 쓴다는 이야기인가 국가가 받아서 어디에 쓰는 세금이다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이건 국세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하는 걸 다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 6페이지에 양가로 2번을 와보세요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그랬어요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그럼 금전을 금전을 두 글자로 한 글자로 줄어보세요 두 글자로 하나로 줄어보세요 돈 세금이라는 것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내가 돈 없으면 그냥 세금 안 내고 버텨야 된가요? 다른 거라도 갖다 내야 된가요? 뭘로 내야 된가요? 집에 있는 물건이라도 갖다 내야 되겠죠 그럼 물납 제도가 있는 것은 물납 제도가 있어요 물납 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거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돈 되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돈 되는 물건이에요 돈 되는 거 돈 되는 물건으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건으로 내려면 법에서 이런 이런 세금은 물납 제도가 있어요 하고 법에다가 규정을 해놔야 된가 안 해놔야 된가? 해놔야 되겠죠 법에 정해져 있어야만 물납을 할 수 있는 거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물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세금만 물납할 수 있는지 지금 딱 하나만 체크하세요 여기 재산세라는 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절대 체크하면 안 돼요 재산세 하나만 체크하세요 재산세만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금들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재산세밖에 없다 아니요 선생님이요 오른쪽에 보니까 상속세도 있는데요 상속세도 절대 체크하면 안 돼요 상속세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어요 시험범위가 아닌데 괜히 공부해봤자 나만 고생해요 우리 시험에 공고문에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세법은 법인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는 시험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하고 이미 공고를 딱 내줘요 공고를 해주는데도 그걸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왜? 왜 공부를 하냐면 가르친 사람이 가르치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안 한다 했는데 왜 그걸 설명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있지만 이런 걸 읽어볼지도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물건으로 내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물건으로 낸다 하면 정부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을 높일 때 어떻게 높이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재산세 고지서에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 재산세가 있고 도시분 재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재산세나 도시분 재산세나 둘 다 무슨 세금이란 얘기인가? 재산세 둘 다 재산세잖아요 일반 재산세도 재산세고 도시 지역분 재산세도 재산세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분 재산세도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으셔야 돼요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문제 낼 때 다음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거 골라라 그래서 재산세라고는 안 써줘요 너무 쉬우니까 재산세라고 쓰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분 재산세라고 써놔요 그럼 도시 지역분 재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걸 시험에서 다섯 번을 출제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최근에 작년하고 32회 시험하고 33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32회 시험은 물납을 시험에 내면서 또 살짝 틀었어 뭐라고 틀었냐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맞았죠? 그게 32회 시험 문제예요 33회 시험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죠? 봐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똑같은 걸 이거 하나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로 물어봤다 양도소득세로 물어봤다 똑같은 내용인데 살짝씩만 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우리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세금 나오면 무조건 액스컷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 다시 들어가네요 확인 들어가네요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다시 한 번 구분해 봐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여기까지 국세 지방세를 잡아 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세만 오로지 물납이 되고 나머지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표를 보면 물납하고 분할납부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에 여기 재산세에다만 여기다만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걸로 네모로 딱 체크해 놓으세요 재산세만 네모로 체크하세요 왼쪽 날개예요 거기 말고 중간에 말고 왼쪽 날개 왼쪽 날개 중간에 보시면 물납과 분할납부 표가 있는데 그중에 재산세 동그라미 쪽에다만 네모로 딱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거기서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게 한 문제예요 거기 한 문제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물납을 정리를 다 끝냈으면 이제 본문으로 큰 본문에 보시면 보충해서 세목별 물납과 분할납부 종합정리표에서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납은 재산세가 물납이 되는데 재산세 물납을 하려면 금액은 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천만 원이라는 세금 속에 이 세금 속에 도시 지역분 재산세는 들어간다 해야 된가 안 들어간다 해야 된가 들어간다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기라고 써놓고 여기다 세금 써놓고 뒤에다 가로 가로라도 딱 써놓고 하는 얘기가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그건 틀렸어요 이 세금 속에 도시 지역분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물납 신청을 하려면 내가 어떤 재산으로 물납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은 오로지 부동산밖에 안 돼요 부동산에 동그라미 치세요 부동산만 물납을 해 줘요 부동산만 부동산만 물납 신청을 해 주고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부동산만 되는데 그 부동산도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되냐면 자기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만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여기를 출제할 거예요 관할 내의 내라는 관할 내라는 단어를 아는가 모르는가 아마 이번에 물어볼 거예요 관할 내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내면 여기서 딱 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에 관계 없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살짝 틀어 또 어떻게 또 틀냐면 이렇게 틀어요 재산세 물납 신청은 재산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죠? 여기서 관할은 국내가 아니라 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왜? 지방세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할 내라는 이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물납을 신청하려면 바로 밑에 신청 가봐요 물납을 신청할 때는 납부기한 여기서 기한은 마감이라는 얘기예요 마감 10일 전까지는 물납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마지막 납부 마지막 1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해 주냐면 이 물납을 신청하면 부동산을 내가 이걸로 내고 싶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왼쪽 날개로 가세요 왼쪽 날개 제일 하단가 보세요 재산세 물납에 이제 2번 보세요 허가는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라 그랬는가? 5일 안에 내가 10일 전에 신청했더니 그걸 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5일 안에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물납 신청하면 정부는 반드시 받겠다 안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있으니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신청 들어오면 며칠 안에 대답을 해라 5일 안에 대답을 해라 그러면 만약에 안 받은다고 했을 때는 불허가 해버리면 안 받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돈이 있어서 물건을 내려고 했는가? 돈이 없으니까 물건 내려고 했는가? 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물건으로 낸다 하는데 정부가 그 물건도 안 받은다네 그럼 나는 뭔 재주로 돈 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물건으로 또 신청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돼야죠 돈 없으니까 다른 물건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물건으로 신청할 때는 마감 며칠 전 그랬는가? 10일 그럼 다른 물건으로 낼 때도 불허가 통지 받고 다시 며칠 이내? 무조건 내가 신청할 때는 10일 10일 안에 다른 물건으로 변경해서 재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재신청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문제로 바꿀 때 어떻게 살짝 트냐면 정부가 불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돈 없는 사람이 무슨 돈만 내라는 얘기예요? 돈도 없는데 물건으로 신청했는데 정부가 허가 안 한다고 돈을 어디서 구하냐 이거예요 돈 없는데 그래서 다시 다른 물건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부가 오케이 받겠다 그럼 이 물건을 받겠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의 가격을 얼마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정부에게 넘길 건지 가격 책정을 해야 돼요 부동산 그냥 줄 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 너 가져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세금에 합당하는 금액만큼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가격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세금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부동산을 정부에게 넘겨줄 때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주면 되겠는가? 똑같아야죠 주고 받는 날짜가 똑같아야 돼요 네가 6월 1일 가격으로 계산해서 줬으니까 나도 6월 1일 가격으로 평가해서 너한테 줄게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서 정부에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시험은 여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왜 이번 연도에 관할 내가 타켓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것은 6월 1일 오답으로 출제했어요 그 전년때 시험은 여기 불호가 통제했을 때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여기를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출제한 것은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차근차근 다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왔어 와서 더 이상 갈 게 없죠? 더 이상 갈 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된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원래대로 여기가 나올 차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할 내라는 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올해는요 그런데 대신에 관할 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만 가능하겠는가? 부동산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살짝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요 어떻게 틀냐면 재산세 물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왜? 유가증권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확실해도 안 돼요 뭣밖에 안 된다? 부동산밖에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협박 안 해요 재산세 물납은 국채나 지방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국채나 지방채도 그런 건 아무리 지문을 써도 안 돼요 뭣밖에 안 된다? 부동산밖에 안 된다 코종을 딱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이것밖에 안 된다 다른 거 안 돼 부동산 오케이 확인해 보고 부동산 들어오면 확인해 보고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확인해 보고 통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딱 필요한 게 관할 내의 부동산이라는 거 이거 2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물납은 다 잡아냈어요 이제 그럼 이제 분할납부로 다시 가보죠 이제 분할납부라는 것은 이제 분할해서 내는 것은 돈을 내기는 내는데 돈을 나눠서 내는 것을 분할납부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6페이지 왼쪽에 중간에 있는 표와 다시 있어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의 종류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분할납부가 되는 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 군데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이 세 개에다가 이렇게 네모로 딱 묶어 놓으세요 색깔로 딱 표시해 놓으세요 분할납부가 될 수 있는 세금은 우리 분할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 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분할납부는 해년마다 세 주를 출제해요 작년에는 네 줄을 출제했어요 분할납부에서만 네 줄을 출제했어요 우리 시험에 총 나왔자 70줄밖에 안 나와요 그중에서 분할납부가 네 줄, 물납이 한 줄 그래서 총 다섯 줄을 여기서 출제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범위에서 그럼 이제 분할납부는 그러면 치득세나 등록매너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건 안 되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만 분할납부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분할납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분할납부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봐요 분할납부는 금액을 먼저 가로에 들어가는 제가 가로 비워놓은 거 있죠 이것만 먼저 익히세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냐면 250만 원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 넘었을 때 일부는 지급내고 나머지 일부는 언제 갖다 내놨냐인가 2개월 뒤에, 지금부터 2개월 뒤에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을 초과하고 여기는 6개월이에요 종부세는 지금 먼저 일부 내고 6개월 뒤에 나머지 일부를 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부터 잡아놓고 있어야지 여기가 안 된 상태에서 밑에 내려가 봤자 필요 없어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여기서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분할납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분할납부 그냥 포기하신 게 좋아요 분할납부는 3줄 나와요 3줄 나오는데 해년마다 3줄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3줄 다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저 250만 원 초과 2개월 250만 원 초과 6개월 천만 원 초과 2개월 이것부터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럼 다시요 가루를 딱 펴놓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는 전만 원 초과 2개월 그럼 여기까지를 익혀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납부할 세액만 여기만 밑줄 그어보세요 양도소득세 쪽에서 납부할 세액만 체크해 보세요 그럼 그 위에가 비어있을 거예요 공간이 불가능 바로 그 사이에가 비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 화살표 올려가지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가능 시험 문제는 여기에 이제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만 원 초과 2개월이 여기가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정이든 확정이든 모두 다 분할 납부가 된다는 걸 이걸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내는가?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정신고할 때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틀렸네요 작년 시험 문제네요 납부할 세금이 천오백만 원인 경우에 천오백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맞았네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상관없이 금액이 얼마만 넘으면 가능하다 천만 원만 초과되면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험에 나오면 예정신고 때는 분할 납부가 안 돼요 이렇게 문제를 내요 예정신고라기 위해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제 여기를 잡았으면 이걸 잡았으면 이 내용을 잡았으면 이제 여기서 응용해서 나오는 지문들을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지문 세 개를 이야기할 건데 세 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시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확정신고 시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가능하죠 천만 원만 넘으면 되니까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다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소득세 중간 내납세액이 중간 내납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 맞았다 틀렸다 왜 맞았다 그냥 소득세니까 소득세니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소득세는 천만 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이든 예정이든 확정이든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놓고 예정신고가 딱 나오면 그건 안 배웠는데요 다 소득세잖아요 어떤 소득세도 어떤 소득세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든 확정신고하는 소득세든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든 모든 소득세는 천만 원만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분할 납부는 소득세는 분할 납부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제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딱 잡아놔야만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분할 납부할 때 방법은 어떤 식으로 분할 납부하는지 이걸 터득하셔야 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얼마가 넘어야만 가능하니까 250 여기 250이네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돼요 그런데 분할 납부의 처리 방식을 모르신 분들은 왜 모르는가를 봤더니 이 중간에 기준점이 있거든요 이 중간에 기준점을 못 세우시더라고요 이거를 중간에 기준점을 세워야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250만 원 초과면 250만 원 초과면 거기다 다시 250을 더해 똑같은 액수를 더해서 중간에 기준점을 접으세요 그러면 250만 원이니까 여기 중간에 얼마라는 이야기인가 500 이게 500이에요 여기가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50은 넘고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 공간에 있으면 250만 원은 넘고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 사이에 있을 때는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하면 돼요 250만 원 초과액만 분할하시면 돼요 그런데 500이 넘어버리면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250 초과고 어떨 때는 50%인지 그걸 못 찾아내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못 참으니까요 이 중간에 중간선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못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데 거의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50%예요 어쩔 때는 맞는데 어쩔 때는 틀려 그런데 이게 모르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맞는데 여기 있으면 틀려버려요 기준점을 모르니까 그러면 500을 넘어버리면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몇 프로 이하는 분할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50% 이하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만들어보네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400만 원이 나왔어요 400만 원이면 250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500은 안 넘었다 500이 중간에 기점이 500을 넘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400이면 500을 넘지 않았으니까 얼마 초과액은 분할할 수 있고 250 그러면 400에서 250을 빼버리면 남는 게 얼마 150 150만 원만 재산세 150만 원만 몇 개월간 분할하면 되고 2개월 분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금이 900만 원 나왔다 900만 원 나왔으면 500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500이 넘었으니까 900이면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50% 그러면 900이 50%면 450 그럼 450은 재산세라면 몇 개월 2개월 정부세라면 6개월 이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를 알아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양도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초과되면 분할할 수 있다 그랬는가? 천만 원 천만 원 앞에가 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기점은 천만 원을 그대로 더하니까 여기는 중간은 얼마고? 여기가 2천이 되는 거예요 2천 2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여기 공간에서는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인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똑같이 여기는 250만 원 초과를 분할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 초과를 분할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1천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50%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아요 논리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예요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1,500만 원 나왔네 작년은 1,500만 원이 나왔어요 1,500이면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1,500이면 2천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얼마는 분할할 수 있다? 500만 원 500만 원만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럼 그 전년도 시험 문제는 1,600이라고 나왔어요 똑같은 액수를 숫자만 바꿨잖아요 1,600이니까 2천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얼마는 분할할 수 있다? 600은 분할할 수 있다 그 전년도는 9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900만 원은 분할할 납부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1,000만 원 안 됐으니까 또 그 전년도에는 3,600이라고 나왔어요 3,600은 2천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으니까 몇 프로는 된다? 50% 그럼 참 3,600 50%면 얼마고? 1,800 봐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금액을 몰라서 그냥 못 풀고 절절로 매고 계세요 거의 물어보신 분들이 분할 납부가 제가 이럴 때는 맞는데 이럴 때는 틀려요 계속 상담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 기준점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못 찾으니까 문제가 안 풀렸던 거예요 이것만 찾아버리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부세로 종합부동산세로 작년에 학생들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950만 원을 냈어요 950만 원이면 500이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중간 500이 넘었으니까 몇 프로? 50% 그럼 950 곱하기 2 나누기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거 바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기점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 초과면 중간이 얼마고? 500 그러면 500이 넘지 않았을 때는 얼마 초과액을 분할하면 되고 250 초과액을 분할하면 되고 500이 넘었으면 그 세금의 몇 프로까지?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얼마 초과하면 분할이 되니까? 천만 원 천만 원 초과니까 중간점은 얼마가 되고? 2천 2천이 안 넘으면 천만 원 초과액 2천이 넘었으면 그 세금의 50% 끝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6페지가 맞춰지는데 이 6페지까지 해서 작년 시험의 세법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4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해요 안고 조세총랑 이거 간단해요 쉬워 넘어가 4문제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맞추신 분들은 많이 맞췄는데 적게 맞추신 분은 3개 4개 맞췄어요 다 1페지만 하면 4개 맞출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대충 보고 체포하고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만 문제들이 풀리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봐요 오른쪽은 소득세 국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소득세네요 소득세라는 것은 다시 두 개로 나눠볼게요 소득세는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사업성이 있는 소득하고 없는 소득 앞에서 내가 써봤던 거네요 직접 썼죠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다 묶어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라 그랬는가 종합소득 이런 걸 종합소득이라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하나로 묶어서 그런가요 구분하여 그런가요 구분하여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소득은 뭐가 있어요 그랬냐면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됐네요 종합소득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과세라 구분하여 과세라 구분하여 과세라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 참고에 2번 밑에 연필 표시된 것만 보세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체크하세요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뭐하여 과세한다 그랬는가 구분하여 구분하여만 색으로 입히세요 구분하여만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구분하여만 그런데 구분하여를 시험 볼 때는 합산하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거기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이라는 건 종합소득하고 하나로 묶어서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그런데 왜 구분하여 과세하는지 이유를 써라 이런 건 안 나오니까 밑줄 글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인데 주관식처럼 막 하면 안 돼요 구분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왜 구분해요 그럼 몰라요 시험만 보면 돼요 시험만 이유를 쓸 필요 없잖아요 왜요 그러면 쓸 때는 사실은 그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과세라 구분하여 과세라 구분하여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딱 그러면 그럼 끝 국세는 끝 더 이상 안 봐도 돼 이제 그다음에 지방세로 내려가보죠 지방세 중에서도 그 법문에 있는 표는 볼 필요 없어요 법문에 있는 표는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지방세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방세가 총 합치면 총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3개예요 우리 시험용으로 나오는 거 이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이 세금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세금인지를 구분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예산으로 써요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는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광역시 예산으로 써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취득세는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쓰고 시군 예산으로는 못 써요 그럼 김포시에서는 취득세를 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쓴다는 이야기인가 못 쓴다는 이야기인가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경기도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서울에서는 구청 예산으로 쓰고 특별시 예산으로는 못 써요 경기도에서는 도의 예산으로 쓰고 시군의 예산으로는 못 써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서울은 구청 예산으로 쓰고 특별시 예산으로는 못 써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으로 쓰고 도의 예산으로는 못 써요 그럼 김포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 유일한가요? 재산세죠 재산세요 재산세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는 재산세를 체납을 하고 그래야 된가 빨리 내줘야 된가 그렇죠 빨리 빨리 내줘야 돼요 김포시니까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빨리 내야 된가요 막 버틸 때까지 버텨버려야 된가요 그래도 내줘야죠 경기도 예산이니까 경기도 예산이잖아요 경기도를 위해서 쓰는 경기도니까 김포도 들어갔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내용을 문제로 물어볼 때 풀 때 오른쪽 핵심 날개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 개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푼가 보죠 취득세는 앞에 머리끌자 따 볼게요 특, 광, 특별시와 광역시 예산이고 또 도예 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구청 예산이고 도예 예산이네요 재산세는 구청 예산이고 시군 예산입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드, 광, 도 특별시, 광역시 도라는 이야기예요 또 등록면허세는 각 구청, 도 그러면 도, 구 재산세는 구청 예산이고 시, 군, 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읽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그냥 읽어 가시면 돼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드, 광,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다 읽혔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요 여기가 읽혀졌는지 확인만 하면 끝나요 취득세부터 다시 국세, 지방세 다시 한 번 연습해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국세, 지방세를 나눴어 나눴죠 그럼 과세권자는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 누구, 누구예요? 그랬는가요? 특광, 도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다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자, 그럼 여기서 재산세 관할이 시, 군, 구였어요 그럼 이제 방금 배울 때 재산세는 물납 신청이 되는데 그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고 했던가요? 관할 관할? 네 거기서 관할이라는 걸 어디를 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포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천만 원이 넘게 나오면 나는 물납을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포, 시, 경기도 아니에요 김포, 시가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할 내라고 했을 때 김포, 시 그럼 28회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 강남에 살고 계신 분이 경기도 성남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천만 원이 넘었을 때 물납 신청은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성남시 부동산으로 가능한지 이걸 시험으로 됐어요 그때는 성남시께 가능하다 강남구께 가능하다 성남시 왜? 시, 군, 구니까 그 물건이 있는 장소 그게 관할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관할이 아니라 물건이 있는 지역이 관할이니까 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씩만 그렇게 틀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국세, 지방세 분류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한 편에 넘겨보시네요 과세 표준에 따른 구분으로 가봐요 과세 표준은 먼저 과세 표준을 알려면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박스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세금의 액수를 구하려면 세금의 액수를 구하려면 가장 앞에 무엇을 알아야 세액을 구할 수 있겠는가? 세금의 액수를 구하려면 제 앞에 뭐가 있어야만 되고 과세 표준 그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는 이야기인가? 과세 표준 그럼 그대로 밑줄 그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줄 중간에 세액 산출의 기초 여기까지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제일 위에 세액 산출의 기초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앞에다가 세워야 될 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누가 세금이 얼마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나와요? 하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계산해야 된가요? 그래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세위를 곱하기 하면 세금의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계산 문제에서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하고 실제 계산 문제로 출제했던 거예요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왜?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니까? 과세 표준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내는 거예요 이런 게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로 삼는 걸 과세 표준 하는데 지금부터 밑줄 그지 마세요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수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가액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종류가 종류가 이렇게 되는 세를 이걸 가액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속에다가 가나액을 가하고 액을 넣어가지고 이 둘 중에 발음하기 편한 글자를 갖다 쓰시면 돼요 종가세 종액세 발음이 뭐가 편한가요? 종가세 가세 그래서 종가세 그래서 이름을 종가세라고 하자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수량으로 표시되는 것은 종류가 또 이렇게 동그라미인 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종수세 종양세 두 개를 넣어놓고 계속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종양세가 훨씬 부드럽네 종수는 X 그래서 종양세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막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세 그러면 된가요? 가세 수량이면 양세 그러면 돼요 이런 거 그런데 실제 시험은 여기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 날개에 있는 그 핵심 표를 가지고 내는데 지금부터 체크할 때 체크 딱 한 군데 말했어요 다 하면 안 돼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알 필요도 없어요 모든 세금은 다 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이제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오로지 종양세 하나만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 쪽만 체크하세요 등록 면허세 종양세 쪽만 체크하세요 등록 면허세 종양세 쪽만 체크하세요 다른 데 체크하면 안 돼요? 등록 면허세 종양세라기 해서 말소 등기와 지목 변경 등기라는 그 칸만 체크하시면 돼요 저하고 똑같아요 이 칸만 이렇게만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 종양세를 취하는 것은 말소 등기와 지목 변경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긴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긴가 수량 자 수량 네모 체크 네모 박스에 체크했죠 체크하시면 바로 여기다가 일건당 일건당 6천원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말소 한 번 할 때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세금을 내라는 얘긴가 6천원 변경 등기 한 번 할 때마다 6천원 그러면 일건 일건이니까 가액이 기준인가 수량이 기준인가 수량 수량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가 수량이면 뒤에 세율은 앞에가 수량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돼 있으면 뒤에 세율은 액수 금액으로 표시해야 맞는가요? 퍼센트로 표시해야 맞는가요? 잘 모르신 분은 오늘 수퍼에 가서 아저씨 무한계 몇 프로씩이에요?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가서 가서 꼭 물어보세요 지금 잘 모르신 분들은 그러면 그 물건 파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래요? 이래요 제 모습하고 똑같을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나?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한 개당 몇 프로 그래야 되는가? 한 개당 얼마 그래야 되는가? 얼마 이건 상식이에요 잘 모르면 오늘 집에서 자녀들하고 가족들 다 모여서 거돌이 한 판 때려보세요 3점이 나면 짬당 몇 프로씩 주는가요? 짬당 얼마씩 주는가요? 봐요 금방 하시면서 그래요 수량이니까 수 금액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앞에가 가격이면 퍼센트 수량이면 금액으로 이건 기본 논리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 풀어 하니까 못 풀어요 앞에가 수량이면 뒤에는 금액 수량이면 금액 수량이면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는 1건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받는다 6천 원 그런데 이걸 2년 전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등록면허세는 6천 원 미만일지라도 6천 원을 징수한다 이렇게 냈어요 6천 원이 안 돼도 6천 원 징수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아무리 작아도 등록면허세는 최소 얼마를 받는다 6천 원 받는다 그걸 2년 전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빨간색이 아닌데 빨간색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여기서 제가 이걸 지금 두 줄로 컸어요 지금 뭐 했는가 말소 했어요 잉크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들어갔는가 조금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도 얼마를 받는다 아무리 작아도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6천 원이에요 이걸 시험으로 살짝 틀어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작아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최소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최소 얼마를 받겠다 6천 원을 받겠다 자 됐어 이제 이제 등록면허세 종량세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 끝냈으면 한 시간 동안 하신이라고 고생했으니까 잠깐 쉬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 걸 이렇게 많이 공부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 천천히 하셔야지 너무 급하게 그냥 책을 싹 넘겨버려주면 큰일 나요 네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또 정리를 하죠